날이 추워질수록 강해진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일상을 되찾기에 모두가 힘을 합쳐 대응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어떤 노력을 하는지, 또 시민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은 확진 규모가 가장 크고 확진자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대유행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춥고 건조한 날씨에 바이러스의 생존력과 전파력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차고 건조한 날씨에서는 물건에 붙은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일주일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등의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된다면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최대한 외부 접촉 없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한 30초 이상 손 씻기와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등 개인 방역은 필수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인 활동이 줄어들며 몸의 건강만큼 마음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불안하거나 불확실한 감정을 무리해서 숨기려 한다면 스트레스가 증가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화상전화나 문자 등을 활용해 사람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14일까지 거리 두기 연장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모를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는 등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시행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연장되면서 기존 영업 제한 시간 완화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허탈감을 감추기 어려운데요.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 제한,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들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만 원, 영업 제한 업종은 30만 원씩 각각 지역 화폐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자신의 업종에 해당되는 담당 부서를 확인 후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개인 방역, 민생경제 복구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의정부시는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정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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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